됐다 이 소리가... 라이브 방송, 잠깐만 연결 중이다 안녕 안녕 좀 민망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핑크 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녕히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들리나요? 잘 들려요? 좀 멀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요? 제 생일 날씨 생일 날씨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인케이크 여기는 Nature Republic에서 보내준 와인 여기 SM Entertainment에서 보내준 와인 그리고 여기는 우리 매니저 형이 쿠키 케이크 사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Nature Republic에서 보내준 꽃입니다 안 보이네, 보이네 이렇게 하면 공시해 볼 수 있답니다 오케이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를 행복한 글씨가 행복한 글씨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즐거운 글씨가 행복한 글씨가 행복한 글씨가 오늘의 시간은 무엇을 도와주신가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걸고있어요. 저는 약간... 저는... 제가... 제가 말할 수 없는 일을 잘 모르겠어요. 그는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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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s people who make it special that's what I feel that is why I'm thankful for everyone around husband who greeted you first I think it was uh our husband and his son know who greeted you first I think it was uh our son's mom's place we know who greeted you first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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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아니... 아니... 정우... ... ... ... ... ... ... ... ... 이게 어제, 아마 1시간 전에. 아마 8pm. 아마 1번째 시간 전에. 근데 그 다음에 1명을 본 적이 없지만 아마 Mark? 그리고 또다영? Mark, 또다영? 1명을 본다. 그들은 첫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분이 핑크가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 빌딩입니다. 이 분이 매우 핑크입니다. 이 분이 너무 핑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지금 한국에 5.21분이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여기가 많은 선물을 받으셨네요 제가 한 번만에 받으셨네요 자니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마 여기가 왔어요 아무튼 내가 뭐 물어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왜 해피 버티 밖에 안 보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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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떤 마이너지? 아직 안 보였어요 샤드네에 좀 샤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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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배내 샤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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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하여간 프랑스 아마요 샤드네 이 쿠키 케이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해야 되나 한국어로 해야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 쿠키 케이크는 우리 매니저 형이 사줬는데 이유가 작년에 아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 쿠키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었나 아니면 매니저 형이랑 쿠키 케이크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내년에 아직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내 생일 때 사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형한테 이제 형 1년 금방 지나가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있으면 사준다고 했어가지고 아직도 있답니다 그 형은 그리고 1년이 참 빠르다는 걸 둘 다 느꼈죠 벌써 또 생일이네요 I'm 27! Wow! Late 20s I like flowers I mean, I get... 그... 파키 혹시 뭐 케이크라도 먹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생일 축하라도 할까요? 혼자? 또 한 번 더 여기 형... 평초래 다튼 캔더스 다섯 개밖에 없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세 개만 할게요 세 개 세 개는 이유는 30살 되기 3년 전 그리고 이때 또 문제가 생기죠 우리 라이더 같은 거 있을까요? 매치? 여기 있나? 없어요 슥 지금 잘하세요 잘하니까 잘하니까 많이 잘하니까 진짜 잘해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저희는 새 교재 제 선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노래가 되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저는 잔인 생일 축하합니다 응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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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부끄러워지지 않나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그니까요 그리고 너희도 잘 어울리네 맞아? 한국어로도 잘 어울리네 저는 항상 내 생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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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런 느낌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그 느낌을 만들고 싶어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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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는 어떤 말이죠? 어디서, 사이? 사실... 제가 100% 안정적이 많죠. 근데 여기가 바다에 있는 이곳이 이곳에 있는 군대가 하나, sekre That sounds like happy birthday, I'm not sure though If it is, thank you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아, 받고 있는 걸 느끼는 하루고요 여러분 덕분에 진짜 특별합니다, 오늘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많은, 많은 광고도 있고 많은, 많은 카페도 있고 많은, 작은 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다 같이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와우, that's a lot of reality with this, honestly, thank you 여러분, 저를 위한 생일 카페 안 가봤는데 어쩌다가 사진을 몇 개 봤는데 정말 왜 나를 안 불렀지 싶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초대해 주세요 나도 내 생일 카페 가보고 싶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뵙고 싶어? 네! 뵙고 싶어 왜 안 돼? 오늘 커피 한 컵을 많이 먹었지? 나중에 엄마 전화했어요? 네 네, 전화했어요, 오늘 엄마는 콘서트 보러 와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생일 전화 왔어요 저 아버지 왔을 때 너무 잘 살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행이로 너무 잘생겼어 이번에 그 내일부터인가? 그 유튜브 콘텐츠에 나오잖아요 우리 우리 뭐 많이 찍었어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멤버들 뭐 약간 조금씩 받고 가면서 할 것 같은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재밌게 찍었어요 뭔 생각으로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재밌게 찍었어요 한국의 부부에 크림을 보내주신다면 컴퓨터요 코스,oudi 아사에요 오늘 하루 되셨을 때 너 잘생겼어? 나 잘생겼어 오늘 깔끔하게 됐어 근데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내 생일과 헤어스타일을 준비했어요 내 생일이 잘 어울린 것 같아 영어로 말하는거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아티스트? 너의 생일이예요 너의 생일이예요 나의 생일이예요 나의 생일이예요 너희들 너무 멋져요 너희들만 봤을때봐요 요즘 자님이 포텐 장난 없는거 알고있니? 모르는데요 그렇다면 감사해요 이 와인을 마실거에요? 하루에 하지만 하루에 하루에 하지만 하루에 하지만 하루에 지난주에 많은 그들의 생일이예요 감사합니다 많은 그들의 생일이예요 모든 그들의 생일이예요 그리고 예, 그것은 하나의 모든 것들의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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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Pose, please. Pose. Thank you. 27. Yep. Happy birthday, shawty. Hey, shawty. It's your birthday. We gonna party like it's your birthday. Yes, this green balloon is from Nature Republic. Put your hands up if you see my comment. Putting my hands up. Can you eat your cake later? I actually like... It hasn't been that long since I had some food, so... What do you expect... What do you expect in this year? What do you expect this year? I don't know. You know? Just gotta... You know? Move it or live as it comes. Come, go, come, go as it comes. You guys know what I mean. I don't look 20. But thank you anyways. What is inside this pink bus? It's a... It's a cookie cake. It says, Happy Birthday, Johnny. And it's from my manager. Thank you.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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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nice. NCT 127 2nd World TOUR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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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Soon, maybe. I'll be your Valentine this year, I guess. Why not? So it's cookie or cake? It's a cookie cake, so it's both. It's delicious. You should try it one time if you haven't yet. Peek-a-boo, I see you. I'm not a pet or aAH! I'm not a pet. Good, good! I'll be right back. Good, you see. So... I'm not a pet.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한 생일을 가지고, 제가 말하자면, 나는... 그래서 나는... 나는... 나는 그렇게.. 나는 너무 환불되지 않았는지 어렸을 때 나는 어땠을 깨달았습니다 grâce 그날이.. 나는 더... 더 의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생일이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희들. 진짜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상상에 대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가야 할 수 있을까 27% 나 28%는 한국인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고 여러분이.. 저희들에게는 행복하다고 가ㅋ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encore 고마워요 고마워요 iy began 서